브루스케이에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많이 기대가 돼요. 멋진 라이브. 자 그럼 한낮의 낭만카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연은요. 경기도 용인시에서 송기문 씨가 보내주셨습니다. 10년 넘게 아직도 취업준비생으로 있는 사촌형이 있습니다.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아직도 취업준비 중인 본인 속도 말이 아니겠지만 그 형을 바라보는 친척들도 난감함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 명절이나 제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큰 집인 그 형 집으로 모이게 되는데 집안 어른들은 기섭아 취업준비는 잘 돼가나? 네. 네. 뭐 좀. 야 사내놈이 목소리 그게 뭐고 사람이 목소리에도 배포가 있어야지. 그래 그래. 그래서 기섭이는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 대기업? 뭐 그렇죠 뭐. 아이고 참. 기섭아 취직만 되면 내가 소개해줄 여자 여럿에 딱. 기섭이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저요? 어. 뭐 그냥 착하고. 착하고? 이쁘고. 이쁘고. 아 그래 알았다. 칠식만 딱 대면 착하고 이쁜 처자도 내가 너에게 소개해줄 테니까 이번에는 꼭 합격이다. 알았지?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뭐 이렇게 희망적인 격려도 해주시곤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이런 질문은 아예 금기사항이 돼버렸습니다. 사촌 형 앞에서는 취업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. 다만. 기섭이 잘하고 있지. 어깨를 툭툭 치며 뭐 이 정도의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사촌 형에게 체육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설날 아침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세배를 받고 아이들에게 덕담을 해주시며 준비하신 세배돈을 나눠주셨거든요. 오 그래 그래 올해도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 했다.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집안의 어른들은 용돈 차원에서 사촌 형에게 세배돈을 좀 더 두둑히 챙겨주셨는데 그걸 본 개구장이 조카녀석이에요. 엄마 근데 저 삼촌은 왜 저렇게 세배돈을 많이 받아? 어른이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세배돈을 줘야 되는 거 아이가? 난감하네 어른도 받을 수 있는 거야. 왜? 근데 저 삼촌은 이상해. 우리가 세배하면 저리 가라고 헐클처럼 인상을 막 쓰고. 혹시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가? 난감하네 아유 지혜가 오늘따라 왜 이래? 얼른 저쪽 가서 놀아. 이 얘기를 듣는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착 가라앉았습니다. 듣는 당사자나 그걸 지켜보는 친척들이나 마음이 껄끄럽긴 매 한가지였죠. 그게 얘기였습니까? 그러다 사촌 형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방에 들어갔는데 휴대폰을 들고 나오더니 아주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. 어? 뭐? 뭐라고? 무슨 급한 상황이 생길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그래. 알았어 알았어. 지금 내가 얼른 가볼게.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. 그런데 그 순간 사촌 형이 통화 중인 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. 이게 뭐야 지금. 아 진짜? 그때 왜 오는 거야 전화가? 통화 중인데 휴대폰이 또 울려? 순간 어리둥절하던 친척들은 곧 이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. 사촌 형은 조카 때문에 불편해진 이 자리를 뜨고 싶었고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온 척 하며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. 그런데 하필 그때 눈치 없이 걸려온 전화 난감하네 그러게 난감하다 진짜 대략 난감이었습니다. 얼굴이 흑빛이 되어 우물쭈물 안절부절하는 사촌 형 친척들은 사촌 형이 문화하지 않게 그래 기섭아 얼른 나가 봐라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상황을 마무리 지어보려 했는데 또 눈치 없는 그 조카녀석이 삼촌 휴대폰은 어느 회사 거야? 전화하고 있는데 벨 소리가 울리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촌 형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. 결국 사촌 형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조카는 엄마한테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고 말았습니다. 그 뒤로 몇 달 후 제사가 또 돌아왔어요. 또 만났네 또다시 사촌 형 집에 모이게 됐는데 글쎄 이 조카녀석이 사촌 형에게 다가가 조용히 뭐라는 줄 아십니까? 삼촌 혹시 오늘도 전화 온 척 하고 나가는 거야? 그럼 오늘은 내가 모르는 척 해줄게 지난번에는 내가 뭘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나도 알 거 다 알거든 끝까지 끝까지 그날 결국 사촌 형은 또 제사만 급히 지내고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. 그런데 이런 사촌 형이 며칠 전 드디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취직을 했다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사실에 친척들은 누구보다 기뻐했고 특히 조카녀석은 이제 삼촌에게 세뱃돈 받을 수 있는 거냐며 좋아했는데 드디어 백수 탈출한 사촌 형 형 이제는 마음 고생한 거 툴툴 털어버리고 직장 생활 잘하길 바래 지금부터 건망증 심한 우리 아내를 소개할까 합니다. 건망증 왜요? 저도 만만치가 않거든요. 좋아해. 아는 사람 만나는 것 같아. 남이 일으켰지 않냐? 며칠 전 장인 장모님 드린다고 한우 곰탕을 푹 구우더라고요. 에이 차말로 뭐야 게 아주 잘 구웠고 좀 구워졌어이 그럼 일단은 가져갈 자기 다른 냄비에다 좀 옮겨 담고 이게 뭐야 곰탕 남부 소리야 이게 그리고 아내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. 곰탕을 끓인 냄비는 불린다고 수돗물을 가득 부어놓고 다른 그릇들부터 씻는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그래야 나다. 어이 엄바 어 아이고 언제 올게 어? 저거 기다린다고 이제 목이 빠져물겄다. 아 곰탕도 끓여갖고 간다고 좀 늦었지. 지금 다 끓여 쓴 게 금방 출발할 것이요이. 싸게 싸게 출발해라이. 저 곰탕 기들리다가 그냥 백가죽 둘러붓겄어. 장모님의 재촉 전화를 받으니 아내는 마음이 급해졌는지. 여보 준비 다 됐어. 싸게 싸게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. 어 나는 준비 다 아까 다 끝났어. 어 그리야 그럼 당장 출발합시다. 아 근데 당신 곰탕 안 가져가?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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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 그려 아이고 곰탕 당장 해야지. 그렇게 급히 곰탕을 챙겨 출발한 아내. 장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자기를 풀며. 아이고 엄마 배고프지? 아버지 얼른 오시란 게요. 나가 곰탕을 푹 고왔어요. 그리야 아이고 맛 좀 보자. 얼마나 진국으로 끓여왔는가 그냥. 허기가 많이 지신 장모님은 아내가 보따리 푸는 것을 도와주셨고. 냄비에 있는 곰탕을 서둘러 그릇에 따르시며. 영 이상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셨습니다. 야 근데 어째 곰탕 색깔이 우리 막냐. 꼭 수다 묽었다.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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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처 묽었네. 아이고 여보 나 아마 잘못 가져왔어. 물 잘못 가져왔는데. 아 곰탕말씨 싸놓은 거 말고 설거지 한다고 물에 담가놓은 냄비를 싸갖고 왔네. 어메. 결국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싸놓은 진짜 곰탕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장인 장모님이 한 숟갈 뜨려는 찰나. 아내는 또. 어메 어메 파김치. 아이고 파김치 다 만든 거 그것도 또 깜빡해버렸어. 여보 그리야 다시 한 번만 또 갔다 오시쇼잉. 또 한 번은 아내가 친구와 백화점 나들이를 간다고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. 주말인데다가 마침 세일 행사 기간이라 주차장도 엄청 붐볐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힘들게 주차를 하고 백화점 안으로 갔는데. 다행히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와 친구는 무사히 만났는데. 그렇게 쇼핑을 다 하고 집에 올 때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. 주차장을 갔는데 어디에다가 차를 뒀는지 진짜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엄마 이것을 어찌했을까. 차를 어디다가 뒀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때 딸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. 의디야 어찌만 좋냐에. 엄마가 차를 어디에다 주차해놨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부러. 엄마 차 집에 있잖아. 아까 엄마가 가지고 나가려다가 차 많이 밀린다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갔잖아. 의배 맞아본 거 맞아본 거. 그려 그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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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 나부러서. 아이고 나면 또 차를 잃어버린 줄 알고. 알았어 야 금방 갈게잉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쇼핑을 하고 왔다는 아내가 빈손으로 온 거예요. 아니 당신 쇼핑했다며. 뭐 샀다고 하지 않았어? 아 쇼핑하고 왔지. 근데 왜 빈손이야. 엄마 엄마야. 아 뭐 그걸 갖고 또 소리를 들고 또 그래. 정신이 혼미하게. 어머 근데 참말로 나가 빈손으로 왔네. 어머 당신 알아? 아 그걸 나한테 물어봐 어떡해. 그날 아내는 신발을 하나 샀는데. 아 글쎄 계산만 하고 쇼핑백 그대로. 그 매장에다 두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. 그래도 두고 나온 곳이 신발 매장이었으니 망정이지. 그렇지. 새 신발 신어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릴 뻔 했다니까요. 그래도 우리 마누라 얼마나 긍정적인지 아십니까. 제가 막 뭐라고 소리라도 지르면. 아이고 신랑을 안 잃어버린다는 것은 신랑을 안 잃어버린다는 거 그거 어디다요. 당신만 안 잃어버리면 되지. 나를 잃어먹어? 아이고 그것도 또 소리질러 목청이 좋아보라. 이러는데요. 이 깜빡깜빡 건망증을 어떡하면 좋지요. 싱글벙글쇼 들으면서도 강석 김영씨 이름을 자꾸만 까먹어서 저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는지 이렇게 건망증 심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. 김건모의 미안해요.